제가 좀 초보 운전이라서 이런 거 밟아줘야 돼! 속도를 내주세요, 에라님! 속도를 내고 싶은데 이 보스터를 써야 돼요! 이런 느낌인 거지! 날리고 있어! 정착! 나는! 저거 먹어야 돼! 과장님, 그쵸? 넣었을 때 6인치의 대화면으로 즐겨보시면서 최신 채셋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,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안내를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6,6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저희 진짜 고스펙,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딘 프로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용량이라던가 램, 그래픽카드가 조금 더 높은 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사양의 게임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의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딘 프로 가성비 있는 모델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딘 라이트로 들어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...